안녕하세요. 중저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있구요. 여기서 이제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타서 서부간선지하차도 이용해서 산마가이씨까지 저는 ASMR주행영상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소리도 안나와요. 노래소리도 안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구요. 이제 주행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굴러기 Raspberry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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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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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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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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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ıl.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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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